스윗의 스테이지동안 이겨났던 스위스 스테이지동안 이겨났던 스위스 스테이지동안 이겨도 약간 이긴 기분이 안 들었었는데 8강에 올라오니까 드디어 좀 이겼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. 힘난한 여정이었습니다. 이렇게 더더욱 단단해졌습니다. 사실 그때 데뷔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롤드컵 월즈에 참가했었기 때문에 지금 떨어져도 다음에 다시 더 잘해서 오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지금에는 월즈에 워낙 오래 못 왔다 보니까 지금이 훨씬 간절하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룰러는 거대한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제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경기를 하려고 무대비 올라설 때는 되게 긴장을 많이 하는데 헤드셋을 쓰면 좀 긴장이 사라지게 됩니다. 룰러는 거대지와 바이러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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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는 이 팀의 팀 바이러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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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년 전에 너무 복귀해 진동에 많이 들어간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팀 우리 정말 기대됩니다 진동에 진동에 저희를 봐서 평가하지 마세요. 저희가 어떤 대신을 꺾고 올라왔는지 잊지 마세요. 이번 롤드컵에 있어서는 골든 로드를 끊어내기보다 저희 KT 롤스터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기는 게 대표입니다. 이거 안 좋은 건 지금 이거라. 운명은 막지 못합니다. 진동대, KT 둘 중 한 팀의 여정은 오늘 끝나게 됩니다. 8omi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